4시 절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운원에 초점이상이고 1800년대 초협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법 밑술 빚기 1. 쌀 한말을 여러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가는 체에 내려집니다. 2. 좋은 누룩가루 2대 5호, 밀가루 5호, 끓는 물 3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 더 술 빚기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4, 5일 후 1. 찹쌀이나 쌀 두말로 밥을 쪄서 차게 식힌다. 2. 앞서 빚은 미술에 섞어 술을 빚는다. 3. 칠을 후에 술이 맑아지면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티가 필요합니다. 1. 택배 3. 칠을 후에 술을 주지마 2. 택배